이딴 쓰레기 보지마! 내 영화 봐! 찬열이요? 내 영화! 내가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? 야 너는 왜 잘나가다가 호소리를 해? 어? 너는 말이 쉽냐? 막 뱉어 그냥? 이 새끼? 나쁜 새끼? 내가 니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? 야 니가 생각해도 날 못 알아본 거 참 바보 같지 않냐? 어릴 적부터 숨어드는 게 버릇이었나 봐 미안해 미안해 아니 말하면서 도망쳤었어 네 어떻게 해야 할까? 그니까 시뮬들 엔 말할 때 첫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